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원자력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연구원 개방의 날을 운영합니다. 연구원 개방의 날은 다음 달 9일부터 3주간,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모두 5차례 운영됩니다. 참가자들은 연구원 전시관과 영상을 관람한 뒤 원자력 OX 퀴즈와 지하처분 연구시설, 로봇 제작 연구실 등을 선택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.